안녕하십니까 써니티비의 써니입니다. 오늘은 칫솔, 칫솔이 아니라 칫솔을 살균할 수 있는 휴대용 칫솔 살균기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기 디온니라고 써있죠. 그래서 디온니 휴대용 칫솔 살균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는 주로 칫솔을 양치질을 하고 욕실에다가 이렇게 걸어두거나 또는 욕실 양치컵에다가 넣는데 여기에는 세균이 아주 많이 산다고 해요. 변기보다도 훨씬 더 더럽다고 합니다. 정확한 수치 같은 거는 들으면 깜짝 놀라겠지만 정확도가 떨어지니까 그렇다 치고 그렇지만 이 칫솔에 세균이 많이 있다라는 건 다들 공감을 할 거예요. 세균이 많으면 좋지 않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화면 전환을 해서 제품은 요렇게 생겼습니다. 디온니라고 되어 있고요. 뒤집어서 한번 볼게요. 글을 보면은 디온니 휴대용 칫솔 살균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A밧데리 플러스 마이너스 극이 보이죠. 그리고 또 여기에 보면은 욕실 벽이나 이런 못에다가 걸 수 있는 못 구멍도 있습니다. 자 한번 또 앞을 볼게요. 여기에 보면 구멍이 나 있어요. 측면을 보면 열기 쉽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구조가 보면은 여기에 있는 것이 바로 자외선 램프예요. 두 줄로 되어 있죠. 듀얼이에요. 듀얼 그죠. 그리고 작동 방법은 여기 볼록 튀어 나왔어요. 뚜껑을 닫으면 거기 버튼이 까만 버튼이 있거든요. 까만 버튼이 눌러져서 여기에 자외선 램프가 켜져서 살균이 된다라고 해요. 7분간 작동하고요. 7분간 작동을 하면은 99.9% 살균이 된다고 합니다. 그죠. 간단하게 배터리를 한번 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빼서 아까 방향이 이렇게 생겼었죠. AA 건전제를 두 개를 넣습니다. 넣고 닫아요. 닫고 뚜껑을 열도록 할게요. 뚜껑을 열면은 아까 닫은 거랑 이렇게 되면 어? 자외선 램프가 들어오죠? 그죠. 그러면 7분 동안 뚜껑을 닫고 있으면 99.9% 살균이 되는 겁니다. 7분 후에는 꺼지는 것. 칫솔을 이렇게 넣으면 되고요. 또 여기 보면 구멍이 9개 있고 여기에도 구멍이 있죠. 이걸로 이 칫솔이 물기가 묻어있는게 자연 건조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자, 칫솔을 넣고 한번 닫아 볼게요. 어? 불이 불빛이 보이죠? 불빛이 보여요. 불빛이 보입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고요. 이 자외선 램프는 정식 명칭은 UV 자외선 듀얼 살균 램프라고 합니다. 이 UV 듀얼 램프는 하루 3번 사용 기준으로 만 시간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하루 3번 사용한다면 78년을 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터리 그죠. AA 배터리 하나로는 하루 2회 사용 기준으로 61일을 쓸 수가 있다고 합니다. 두 달을 쓰는 거예요. 두 달. 보통 세 번 쓰고 싶은데 그죠. 두 번 정도 이빨은 세 번은 다 까야 되겠죠. 근데 최소한 이걸 두 번을 이용한다고 하면은 두 달을 쓸 수 있어요. 이 배터리로 그죠. 충전하는 것보다 오히려 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게 이쁘게 생겼고 그립감도 또한 좋습니다. 그죠. 들고 다니기 좋겠죠. 화장실 같은 데에 주로 저는 이것을 산 이유는 그죠. 우리 고등학생 아들이 있는데 그죠. 요거 가방에다가 넣고 다니면서 그죠. 깨끗하게 이빨 닦으라고 구입을 했습니다. 자 또 이 칼라 같은 경우에는 총 5종의 칼라가 있어요. 칼라는 요게 지금 핑크죠. 요 가운데 부분은 흰색이에요. 반대로 바깥에가 흰색이고 가운데가 핑크인 것도 있습니다. 또 바깥에가 민트 색상이 있어요. 민트랑 가운데가 화이트 또 반대로 화이트랑 민트 이렇게 하면 4종이 나오죠. 5종이라고 했는데 나머지 한 가지는 여기가 화이트에 여기가 레드 색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5가지의 칼라가 있는데 칼라는 뭐 개인 취향이니까 원하는 칼라를 구입하면 될 것 같습니다. 디오는 이 휴대용 칫솔 살균기의 규격은 가로는 21.43cm 고요. 그 다음에 세로는 4.85cm 입니다. 높이는 2.55cm 가 되겠습니다. 제품의 제품의 중량은 100g 입니다. 건전지는 빼고요. 그 다음에 이 디온리 휴대용 칫솔 살균기는요. 메이드 인 코리아고요. 보증기간은 1년 무상수리 AS가 됩니다. 오늘 이렇게 디온리 그저 휴대용 칫솔 살균기를 살펴보았습니다. 휴대도 편하고 이쁘고 가격도 저렴합니다. 가격은 대충 한 16,000 얼마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대하면서 칫솔 살균도 하고 뭐 집에서 이렇게 한 개씩 걸어서 그저 세 개를 걸어도 되고 그저 편리하니까 집에서도 욕실에서 숙소도 되고 그 다음에 휴대를 해도 됩니다. 간편하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더 좋은 제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릴게요.